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마감시황 전해주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녁에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조금 약간 나빴던 것 같긴 한데요 시작은 네 정포로님 시장 잘 안보시나봐요 저는 예 왜냐하면 제가 좀 들어가 있는게 좀 있어갖고 가능하면 좀 외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전략후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뒤에는 좋았군요 네 그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선에서 끝났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마감지수 때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888.44포인트 네 888 중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0.47% 상승으로 마감은 됐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미국의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됐고 신규 부양책 협상이 또다시 난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ECB 같은 경우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추가 부양책은 없고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나가르트 총재가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역시 기대감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그런 이슈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전에는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는 0.28% 코스탁은 0.35%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코스피 코스탁에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오전장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지 특히 코스탁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후로 가면서 상승폭이 좀 커졌는데 나스탁 선물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확대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일조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역시 개인들의 강력한 힘 역시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탁 역시 동반 매도였어요 역시라고 얘기한 게 좀 안타깝죠 외국인들이요? 아니 외국인 기관 기관도?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기관은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10거래일이라고 하면 2주죠 2주 영업일이 한 주에 5일이기 때문에 2주 내내 기관들은 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외국인이 1,654억 원 매도 기관은 3,24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탁에서는 외국인이 1,920억 그리고 기관이 2,333억 원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탁의 매도량이 큰 차이가 없는데요 시장 규모는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탁이 오늘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1.8조 어제보다 3.7조 원이 거래대금이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14.1조 원으로 어제보다 0.2조 원 줄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일단은 거래대금이 준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고 요새 최근에 주변에서 최소한 다음 주 미국의 선물업체 동시 만기까지는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런 조심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코스피 거래대금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심풍제약 심풍제약은 이제 계속 요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호텔신라,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차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LG전자, 삼성물산, 이마트, 셀트리온, 삼성SDS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오늘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IT 2등주 중심으로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DB하이텍은 빨간불이었고 특히 DB하이텍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그룹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중심으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3분기가 7, 8,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달도 이제 열흘이 지났죠 이제 10일에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좋지만 주가가 좀 많이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서서히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주입니다 이마트 뭐 이런데요 맞습니다 요새 이마트가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과거의 주가 레벨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마트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마트가 계속 요새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은 홈쇼핑 주식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이제 선물들을 한창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니콜라가 하루하루 일일비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하락 이유가 바로 미국에는 공매도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업체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한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 보고서의 영향으로 전일 급등했던 수도차 관련주들 일부는 상승한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중요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어요 하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코, STX, 중공업, SNR, 뉴로스 등 요새 상승 많이 했던 것들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 정부의 대표적인 뉴딜 두 개 그린 뉴딜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뉴딜인데요 이 데이터 뉴딜 관련된 대기업 SI 회사들 그룹의 IT를 총괄하는 회사들 삼성은 삼성 SDS고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등등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잘 집어낸 경우가 많다면서요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커피 회사 최근에 상장 폐지 분식회계 이슈가 나왔던 루이싱인가 하여튼 네 커피 회사도 처음에는 공매도 전문에서 태클을 걸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고요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는 자꾸 사기라는 얘기가 예전에 테슬라랑도 느낌이 비슷하죠 테슬라도 옛날에 사기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콜라 역시 언덕에서 트럭을 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리막길에서? 네 그래서 수소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언덕에서 굴렸다 이런 얘기를 근거로 들면서 또 공매도 전문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과 한창 이제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SMIC 회사 반도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대결할 수 있는 바운드리 회사를 최근에 타겟으로 잡았잖아요 중국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미국한테 의약품 안 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의약품 우리가 먹는 알약이나 항생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원료가 이제 화학 원료잖아요 요새 바이오로 의약품을 많이 하지만 대세는 일반 우리가 먹는 약들은 아직 화학 기조의 제네릭 우리나라는 제네릭이고 이런 약들을 많이 먹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많죠 네 그런데 이 약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무기로 무기화를 하려고 중국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원료 의약품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못하면 나머지 반대급부가 항상 있잖아요 지금 화해 이슈도 역시 반대급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아마 내년에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카메라 모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음 달 이제 10월 5일 6일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일입니다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서두에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하셨지만 올해 좀 대역급 이런 상장하는 데들이 다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SK바이오판을 중심으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이틀 연속 어제 이제 상장하자마자 일명 따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상한가에 또 들어갔죠 네 그렇게 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장 관련된 종목인 뭐 넷마블이나 DPC 같은 종목들은 이전부터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세계의 엔터사들 YG나 SM이나 JYP 물론 각 그룹 소속사의 이제 걸그룹이나 신인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이제 이슈를 만들면서 주가도 상승을 했겠지만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초록뱀이나 팬엔터테인먼트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뉴나 판타지오 이런 주식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팬엔터테인먼트는 신고가를 내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제작사에서 작년에 대박을 친 드라마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팬엔터테인먼트? 네 여기서 드라마를 직접 만드는군요 네 가장 예전에 히트쳤던 게 바로 겨울연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겨울연가를 제작한 제작사고요 작년에 이제 대박이 난 드라마가 동백꽃필 무렵 혹시 공효진씨와 이제 등등 나왔던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큰 히트를 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무려 23.8% 시청률이 나왔던 이제 KBS에서 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이게 작년에 성공했던 드라마고 지금 올해 이번 주에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TVN에서 하는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박보검과 박소담입니다 네 근데 이제 2회인데 2회가 끝났겠죠 이번 주에 시작했으니까 2회가 끝났는데 2회 시청률이 무려 6.8% 네 2회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팬엔터테인먼트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주에 하는 이 청춘기록은 넷플릭스와 동시방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판권을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아시아권까지 노리는 그런 드라마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넷플릭스나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이나 등등등 이제 요새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서로와는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팬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보고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가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디어 엔터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화관 요새 힘들잖아요 근데 CJCGV나 제2컨텐트리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이들 주식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 아무래도 다음 달 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상장 1제 점 상한가를 간 카카오게임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332억 원, 638억 원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코스탕 매도에 일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다 샀군요 그렇죠 그리고 9월 10일까지 수출액이 나왔습니까? 네 이게 수출액이 10일 단위로 발표가 되거든요 관색청 잠정치인데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3분의 1이겠죠 9월 달에 3분의 1이 수출액이 150억 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2%니까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업일수가 올해는 8.5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5일이었거든요 하루가 많았군요 네 하루가 많았기 때문에 일별로 보시면 마이너스 11.9%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반도체가 무려 43.2% 증가 증가입니다 정밀기기가 14.2% 승용차가 8.4% 수출 증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선통신기기는 14.9% 마이너스 네 맞습니다 석유 제품은 47% 마이너스 자동차 부품 역시 7.9% 마이너스인데요 이 석유화학 제품은 올해 내내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유가 약세가 더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일 기간에 비교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그런데 이번 10일까지는 2.6억 불을 달성을 했는데요 3천억쯤 되나요 그러면 네 1월에서 8월 월평균 화장품 수출액이 5.7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인데 2.6억이면 엄청 많이 한 거겠죠 네 곱하기 3하면 이제 7.8억 원이 되니까 7.8억 달러가 되니까 굉장히 지금 5.7억 달러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화장품 쪽은 작년 9월달 전체가 5.6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화장품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왜 잘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면세점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면세점은 지금 작년 대비한 마이너스 20에서 30%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못 팔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수출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늘어난 것인지는 전체적인 캐파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수출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중국이 플러스 9.7% 미국도 5.2% 플러스 베트남이 7.2% 플러스 베트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반제품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지만 그게 정말 베트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나 LG전자 공장이나 그 하청업체들의 공장으로 가는 물량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량인데요 그래서 이 물량이 7.2% 증가했다 아무래도 IT 쪽에 수요가 많겠죠 거기서 완성을 해서 다시 어디로 파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베트남에서 해외로 나가는 건데 베트남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그렇고요 마이너스는 지금 일본이 무려 21.1% 감소 EU가 0.8% 중동이 22.4% 감소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1% 이상 줄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반도체가 43.2% 증가했잖아요 이 부분은 화웨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가 이제 15일 프로 화웨이로 수출을 못하거든요 며칠 안 남았군요 이제 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화웨이가 지금 물량을 좀 빨리 받기 위해서 당겨가지고 지금 이제 수입을 하는 게 아닌가 화웨이 입장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만약 이게 맞다면 반도체가 늘어나는 것은 또 일시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일정들 뭐 있는지 짚어주실 게 있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LG전자의 스마트폰 윙이 공개가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폴더폰 쓸 때도 약간 화면 가로 본능 이래가지고 화면 이렇게 가로로 돌렸잖아요 아 그게 윙이에요? 네 그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컨셉인데요 일단 지금 삼성의 신제품들이 노트와 폴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전자의 대악마입니다 대악마 윙이 이제 월요일날 공개가 되고요 OECD 월간 보고서가 나옵니다 OECD 월간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월간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누가 될지 물론 지금 스가 장관이 유락하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일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FOMC 회의가 그 다음 날이 이제 미국의 선물 없이 동시 만기기 때문에 한창 또 다음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BOJ 영국의 BOE가 또 통화정책회의 같은 날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이 나오는 날이다라는 것을 17일입니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유로존 8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ECB에서 우리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짜 거기에 부합하는지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2 정식 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이군요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폴더블 또 관련된 여러 주식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주가 움직임이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좀 지나면 뭐가 좀 나오겠네요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다음 주 일정까지 잘 정리해 주신 우리의 김현겸 과장님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DB금지자 디지털 컨설팅 팀이니까요 처음에 디지털 컨설팅 팀 말씀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것을 또 정리해서 맨날 놓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보셔서 이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또 카톡으로 업데이트 해놓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겸 과장님께서 직접 네 마감 시황은 항상 제가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저희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이렇게 치시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디지털 컨설팅 팀 김현겸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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